안녕하세요 드링킹소년소녀합장단입니다. 캐나다와서 ASMR 한번 녹음해보겠습니다. 맥주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는거야? 레드프루트. 달콤해. 달콤하다. 나는 샐러드 먹을거야.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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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해 양상추 올리브 이게 세 마라 안 봐가지고 마음만 가면 원래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 말 좀 해 아 치즈 어우 우리 코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말 시키지마 네 저는 캐나다 맥주인 무스 헤드 마셔볼게요 일단 그리고 이거는 캐나다에 살았던 친구가 추천해준 초코바인데요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매우 멋질 거예요 맛있어 여기 이거 태안항공에서 받은 스냅 그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땅콩 들어있는거야 여기 마트에서 산 생블러베리 네 맛있어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거는 아까 점심에 먹다 남은 게맛살 맛있어 맛있어 마무리 인사해줘 지금까지 드링킹 보이스 앵걸스 과일 ASMR